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 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시간이 다가왔네요. 저녁시간 맛있는 저녁 드시고 천만쌤과 함께 한번 또 열심히 떠들어 봅시다. 떠들다 보면은 여러분 스트레스도 풀리고 할 겁니다. 뭐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 좋은 날 올 겁니다. 좀만 기다려 보세요. 삼성이 한번 또 발동 걸리기 시작하면은 아주 신나게 오를 거예요. 오늘도 폭락했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해 가지고 올라갔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어요. 이 로이터 쓰레기 같은 놈들이 계속 이상한 그 기사를 내가지고 삼성 우리 주류도 완전히 연맥 했어요. 연맥했습니다. 정확한 팩트도 없어. 팩트도 없는데 아주 안 좋게 기사를 쓰는 바람에 외인들이 이제 장난질을 하는 거지. 주가 확 떨어뜨린단 말이야. 일부러. 개비를 쫄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돌아올 수 밖에 없어요. 지들이 하이닉스 올려놨기 때문에 하이닉스 나옵니다. 하이닉스 탈고 나올 거예요. 보면 보십시오. 삼성으로 또 이제 게테같이 몰려줄 겁니다. 지금 저점이 저점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좀 많이 모으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외인들 게테같이 올 때 그때 올려놓으면은 차익실현해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꼭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좋은 날들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죠. 하이닉스도 보니까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종가 기준으로도 장중에 기준으로도 1996년 상장 이래 최고가라고 합니다. 전세계 AI 랠리를 이끈 엔비디아의 그 주가랑 그 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영향입니다. 동조화 현상인데 증권과에서 보니까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부분에서 가진 경쟁력의 그 우위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주가 강세가 이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가 강세가 이어질 거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이닉스는 전 거래를 대비 2,900원이나 올랐습니다. 20만 1,500원 거래를 마감을 했고 주가는 장중에 20만 9,000원까지 오르면서 이 거래를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올해 들어서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혔는데 하이닉스 주가는 5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42%대 상승을 했죠. 42%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지난해 연말보다 43조원 이상 늘어난 146조 6,925억 원이 됐네요. 주가 강세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영향인데 엔비디아는 지난 20일 장 마감 이후로 호실적을 발표한 뒤에 이튿날 9%대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24일에도 전율 대비 26.7달러 올라가지고 1064.69달러로 장을 마감을 했죠. 실적 발표 전까지 940달러였던 주가가 이틀 만에 1060달러 대로 훌쩍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핵심 공급망 업체로 꼽히다 보니 주가도 커플링 현상을 보였는데 특히 SK하이닉스가 HBM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분이 평가를 받았고 이 HBM은요 D램을 수직으로 연결을 해서 현재 D램 보다 데이터를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만든 반도체를 의미하죠. 그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증권과에서도 하이닉스가 가진 HBM 부분의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오상향 할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BNK 연구원도 그래요. 목표가 25만원을 제시하면서 전세계 AI 서버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엔비디아의 핵심 공급망 업체인 하이닉스의 수혜가 지속이 되면서 주가 리레이팅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최대 고객 사양으로 HBM 3 8단 제품을 추락하기 시작했고요. 12단 제품 역시 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율과 넓은 고객 베이스를 보유해서 당분간 HBM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을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주가의 상대적인 퍼포먼스는 HBM 부분에서의 경쟁력 우위가 지속됨에 따라서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반도체 제장주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유가중간 시행에서 삼성은 전 거래를 대비 1,300원이나 올랐어요. 7만 7,200원에 마감을 했고 주가는 약세를 나타내다가 5회 상승 전환해가지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4월 8일 8만 6천원까지 오르면서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은 다시 7만 원대로 내려앉으면서 부진한 상황이죠. 특히 삼성전자의 최신 고대역부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 엔비디아의 GPU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다 보니 투자 심리를 더욱더 위축을 시켰습니다. 로이터에서도 지난 24일 삼성의 HBM 발열하고 전략 소비가 문제가 돼가지고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하여튼 좀 양아치 같은 짓을 했어요. 멀쩡하던 주가가 훅 빠져가지고 얼마나 충격스러웠겠습니까. 증권과 있었던 삼성의 그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의 300년자가 1등의 명성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1년이 되도록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지친 마음에 스위칭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지쳐있을 겁니다. 지쳐있고 재미도 없고 계속 주가는 빠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8만 전자 돌 팔 때 8만 5천 갈 때 그때 팔을 하고 내가 그렇게 했거든 떠날 사람 빨리 파세요. 도망가세요. 했더니 말 안 듣고 어정쩡하게 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불만이 많고 그때 뭐 잽싸게 탈출한 분들은 룰루랄락이었죠. 제가 말할 때 말 안 듣고 계기면 안 됩니다. 지긋지긋하고 삼성사 싫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알아서 정리하세요. 하시고 그냥 오랫동안 가실 분들은 가시는 거고 하지만 이왕 투자한 거 좀 수익을 남기세요. 수익을 수익을 남기고 가야지 매번 보면 적자가 아니라 매달 손실내고 손실, 손절 그런 모습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꼭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하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이닉스만의 캐파로는 HBM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두 기업, 세 기업이 있으면 좋지 나눠가지고 단가 후로 치고 맞잖아요. 한쪽에 몰빵을 주면 가격 결정권에서 불리하거든. 이왕이면은 여러 업체로 들어오는 게 좋은 겁니다. 하여튼 그때가 되면 메모리 어팡 자체는 좋으니까 주가가 아니죠. 하여튼 삼성전자가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은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또 반도체 사이클 탑니다. 사이클 타면은 주가는 반전이 될 겁니다.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는 좀 재미없는 흐름도 보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